잠만 캐나다 오퍼 전에가 미국 오퍼 였죠? 아닌가? 아니 미국 오퍼 다음에 캐나다 오퍼죠? 캐나다 다음 미국? 아 그러면은 발키리 아이스 그건 없겠네 발키리 아이스 그거 없을거 아니야 캐나다 다음 미국 나왔어 발키리 아이스 전화가 좀 해 경은이 넘게 일어 I'm dry I found a biohazard container Time to pack it up Hahaha Hahaha I'm dry Hahaha One after four remai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